1라운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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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지금까지 지금 이민혁 선수를 보고 치는 임진영 선수예요. 그렇죠. 이민혁도 토프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오 지금 들어옵니다. 이민혁. 자, 이민혁도 하나 큰 펀치가 나왔습니다. 아, 하지만! 바디킥 임진영 싱글렉 택다운입니다. 이민혁 택다운. 자, 그리고 포지션 잡아가고 있는 이민혁 선수인데요. 자, 바로 일어나나요? 임진영 좋습니다. 자, 이민혁도 지금 이거 찬스거든요. 자, 다 싱글렉 잡고 더블렉. 자, 그립이 완성되나요? 뽑나요? 택다운! 아, 이민혁 선수가 택다운 시도하는 횟수와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좋네요. 네. 자, 지금 하프가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격투기이기 때문에 또 그라운드에서 경기가 또 이어지는데 네. 이민혁 역시 또 기대해볼 만한 선수님이 확실하네요. 임진영 선수가 지금은 두 번의 택다운을 허용을 했고요. 자, 몸을 좀 틀면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왼손이 계속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혁이 왼손이 계속 움직이면서 파운딩 들어갑니다. 아, 파운딩이에요. 임진영. 자신감이 많이 붙었을 겁니다. 네. 자, 임진영이. 자, 지금 사이드 포지션. 무리하게 일어나다. 오히려 사이드 빼앗겼고요. 그렇죠. 자, 백 빼앗길 수 있죠, 임진영. 오오오오오오. 집백 포지션 잡았습니다. 자, 위리혁. 이제, 동 communautaire도 Us. 일로 Auronault Esc?" 모바Alwater. 근데 전 Fahren이 위리허습니다. 이민혁. 1분정도의 시간, 버텨야 할 시간은 임진용 선수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자, 위치가 지금은 좋은 상황은 임진용 선수가 아니에요. 자, 일단 임진용 버티고 있죠, 말 그대로. 아, 저 통증은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버텼던 임진용 선수인데요, 끝까지 버틸 수는 없어서 시간이 너무나 또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김명고와 을리아 토시키마. 자, 거리 싸움과 앞선 싸움. 라이트, 김명고. 자, 지금 킥의 강도가 상당한데요. 네, 그 상태에서 클린치 레틱 싸움 걸어보고 있는 윤리나 선수가 되겠고요. 네, 윤리아 선수가 계속해서 클린치 싸움. 자, 계속 앞선, 그리고 나와있는 다리킥. 라이트. 자, 지금 킥 캐치가 됐는데요. 자,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를 살짝 잡혀있는 김명고. 자, 떨어지면서 라이트. 자, 왼손 들어오는 윤리아 선수입니다. 네, 근접선으로 들어갔던 윤리아 선수의 펀치도 위력적이었고요. 일단은 자리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뽑아내대는데 계속 그립을 만들어내고 있는 윤리아 선수고요. 자, 지금 무게가 잡혀있어요. 고개가 잡혀있는 선수입니다. 아, 김명고의 위기. 자, 고개가 잡혀있는 상황. 자, 지금은 팁이 됐어요. 탭 아웃. 자, 블루코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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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